모닝굿 유모닝 나오세요 1955 57 와우 미션 카드를 받았어요 유자 남해안 찾아라 남해안이 유자가 유명한가? 어 남해가 유자가 유명하구나 이번에 알았네 몰랐어요 오늘 영상도 아준나랑 함께하니까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케이 미션을 받았으니까 한번 가봐야겠죠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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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적한 시골길 생각보다 비우자가 되게 크네 나무가 근데 이게 다이셔스는 얼마나 예뻤을까요 이거 먹어봐도 돼요? 응 향기 향기 어때? 나도 맛볼게 아 유저스멜 껍질도 잘 까져? 특이하다 눈이 안 떠지네 이게 셔서 그런거야 아니면 먹어봐요 괜찮아요? 너무 맛있는데? 매첩이야 근데 완전 여기 짱이다 진짜 유자네 내가 알던 유자차랑은 너무 다른데 아니 이게 이것만 봐도 언니 응 오늘 유용실을 갈거에요 요만큼 썼는데 오 에센스 뭔가 이렇게 날개가 있는데 향기가 좋아 같이 한 이 정도 섞어서 섞어서 이거 진짜 짱이야 끝! 이렇게 호호 잡티가 없는게 아닌데 톤업크림만 바른거거든요 이거 에센스랑 크림이 더 주력인 것 같긴 한데 나 이거 톤업크림 너무 좋다 이건 내가 좀 이렇게 쟁여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머리를 머리를 하러 갈거에요 오늘도 역시 아준나와 함께 하는데 아준나 신청 방법은 더보기란을 꼭 확인해주시고 저도 쓰고 진짜 너무 만족하는 이 제품들을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아준나로 만나길 바라며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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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